오 독수리 봐라 독수리 날개짓 하네 독수리 여기는 여기는 여기 어디고 그랜드캐년이에요 그랜드캐년 디저트 우리가 드디어 왔어요 졸주 워싱턴이 이쪽 팔에 독수리 들고 산거 좀 왔어요 졸주 워싱턴이 팔에 들고 있다고? 졸주 워싱턴이 만화에 보면 독수리 이렇게 팔에 들고 딱 그랜드캐년 앞에 있잖아 그래 여기가 데저트 뷰 뭐 어쩌고 입니다 김치 중국인 같아요 여기가 왓싱턴 앞에 있는 그랜드캐년입니다 특히 아빠 앞에 가지만 했다 저기 독수리 나네 어디 어디 내가 찾은 독수리야? 별로 이쁘진 않은데 니가 많이 봐도 그런데 신기하잖아 아빠 저기 화산 아니야? 화산 저기 강도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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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와 아주 강봐라 석현아 저기 꼭대기 한번 가봐 석현아 올라와 내려와 저기 눈 있다 눈 아빠 저기 눈 있어 여기는 그랜드캐년 나바호 아까 저기 보던 저기 탑이 있네 저희가 아까 전에 보던 왓츠타워는 저쪽에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국립공원을 보니 웅장합니다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와 아닌데 우와 아니다 독수리다 독수리는 물에 지어서 사는거지 않아 어? 물 안 지잖아 까마귀는 이렇게 날개짓을 안하지 않는다 까마귀는 이렇게 날개짓을 안하지 않는다 까마귀는 산다 우와 아니다 저 엄마하고 지금 시연이하고 지금 서로 지금 사진찍고 지금 신났습니다 춤추고 있네요 지금 박씨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대한 사슴입니다 사슴인지 사슴인지 말인지 어 근데 뿌리 없노 쟨있어 쟨있어 아닌데 사슴 맞나 어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요 고라니 라마 어 라마 뭐 라마 라마는 내가 가까이 가면 침뱉해 어 와 진짜 크다 맞지 맑았다 이제 매더 포인트입니다 지금 아 아 사람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광고가 아 360도 지금 아 360도는 한 180도 짜 아 파노라마처럼 아 아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아 아 매들 포인트와 이제 이 사람이름 따라서 이렇게 이사람 따라서 방금 스크롤이 된거 같습니다 가람쥐 맞다? 아빠도 맞다 저기 독수리가 지금 앉아있습니다 곤돌이에요 독수리 아니에요 곤돌이가? 곤돌이잖아 얼굴 빨간색이잖아 어 나이리에 뭐있다 제1 제1이라고 불렀어 나이리 폈다 다시 포즈 잡고 다시 이제 오 저기도 있다 또 한 마리 지금 있다 아 산다 저 콩보로 맞지? 아 어 나 나에게 자랑질 자랑질 한 다음에 남아요 어 어 어 날 준비 어 저 가까운데 앉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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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사슴입니다 싱헤님 같이 서봐 사슴 맞다 또 같이 서봐 좀 붙어라 둘이 자 엄마봐 하나 둘 셋 누나가 들어온나 차 위험하다 신기하다 강아지 강아지 やっぱ 도망간다 나비당 만지고 싶어 엄마랑 누나처럼 거짓던 사람 살까요? 아이고 미워 아니 내가 안그랬는데 어색하게 계속 젊니다 우리 차는 어디있어? 우리 차측이 있다 거짓던 사람 엄마 어때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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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을 들고 있어요 엄마 내가 사슴을 들고 있어요 가지마 야 바바이 야 바바이 어 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여기서 치근해서 장난치면 절대 안된다 저 한말이 있어요 아까전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떤 아저씨에게 사진 두장 찍어주고 한장 찍어줬다 했는데 아빠가 땡큐 하면서 포함해줬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베르칸프 비지트센터입니다 지금 석현이하고 시현이하고 이제 주니어를 이제 지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둘이 오랜만에 이제 친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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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넷 사고 있습니다 매그넷 사고 있습니다 I promise to discover discover all I can I can about Grand Canyon National Park Grand Canyon National Park and to share my discoveries share my discoveries share my discoveries with everyone I pledge I pledge to enjoy to enjoy and protect and protect Grand Canyon Grand Canyon and all National Park and all National Park and all National Park I pledge I pledge to make my bed everyday to make my bed everyday and then to stay in school to eat my vegetables to eat my vegetables to never ever feed the squir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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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 the squirrels and to be kind to be kind to my planet Earth all right let's hear it for these new Rangers thank you so there's a cancellation stamp yes cancellation stamp right here and then 베레캄프 비트센터 앞에 지금 보는 Grand Canyon 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 있어 이제 호피아웃습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나바오 나바오 하는 뭐 걔네들 친구인가 이제 생활하던 쪽입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기념품으로 이제 만드는 거 하고 기념품 샵이네 자 이제 종점인 이제 호밋 레프트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겨울철에는 모는다 여기 왜? 11월부터 3월까지는 잠겨가지고 못 들어간다 왜? 위험하니까 왜? 눈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 헐밋 레프트 여기서부터 이제 주요 주요 뷰들만 이제 콕콕콕콕 콕콕 숟가락 만지지 말아야 되지 벌레 있다고 어 벼룩 있다고 빈대와 벼룩 옮긴다 해가지고 귀여워 눈총총총하고 어? 누가 먹다 나온거 먹고 있다 하지마 설치 문다